Vol. 순대 그 강아지 꼬대 꼬대 아 very clear 꼬대 이모님의 하루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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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이 왜 말을 알아듣잖아. 테라스? 어머, 나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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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나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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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좋아. 왜 이렇게 잘 알아? 내가 그랬잖아. 말을 너무 잘 알아듣는다고. 어머, 우리 키위모님 아이템 답답했어. 세상에나, 이거 테라스. 테라스 가니까.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많이 자랐네. 다 어떻게 됐나? 그거랑 엄청 달라졌어요, 이제. 다 알아? 야, 금파다, 금파. 일단 바질, 민트. 그래, 그때 애플민트랑 로즈말이 심었잖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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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렇게 잘 자라는지. 왜 이렇게 많이 자랐어? 이거 다 직접 심으신 거예요? 네, 제가 다 심은 거예요. 인기 연예인들조차 이렇게 대파를 직접 길러 먹을 정도입니다. 어머, 우리 키위모님 정말. 파는 먹었었어요, 그동안. 한 단씩, 두 단씩 잘라서 먹었는데 오늘은 봄을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좀 많은 분들께 이 재료로 음식을 해서 나눠 드리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대대적인 첫 수확을 해보려고 합니다. 해가 안 들잖아? 많이도 컸다, 많이도 컸어. 대파? 아이고, 대파 잘 자란 거 봐. 저기 햇빛이 잘 드나 보다. 네, 맞아요. 11시부터 1시까지. 아따, 맛있겠다. 아이고, 많이도 자랐다. 아따, 걸레도 많다. 저거 뭐야? 애플민트? 민트, 민트. 민트가 뭐 그렇게 크게 자랐어? 대박이다. 어떻게 이런 냄새가 나지? 우와, 끝장나요 저거 냄새 진짜. 어머 세상에나. 진짜 저렇게 된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게 허브 냄새 우리 다 무슨 향인지 알잖아요, 솔직히. 근데 제가 키우지 않나요? 그럼 약간 경이로워요. 아이고. 아니, 케미모님부터 자식 키워주신 거. 아니, 진짜. 아니, 정말로 이게 뭔가 한 입도 날기가 싫은 그 기분이 뭔지 알았더라고요. 아, 부럽다. 너무 부러워. 어머 세상에. 낭만이지, 낭만. 예쁘다, 예쁘다. 너 왜 이렇게 예쁘냐, 근데? 아, 진짜 부럽다. 대파 남이 아니라 민트 남이네, 민트 남. 네. 야, 첫 수확이 좋다, 꼼대야. 이 정도면 한남동에서 자판 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자판 깔아야지. 와, 진짜 많다. 내가 키우면 약간 뿌듯함이 두 배예요. 와, 끝내준다 진짜. 빠타, 빠타, 빠타. 다 뻗어. 설마 지금 만드시려고 하신 거예요? 뭐를 만드니?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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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 저거 고급 스킬인데? 저거 스테이크 위에 그냥...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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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냥 토스트 해도 맛있고. 맞아요. 제가 나중에 대량으로 만들어서 공부하세요, 공부. 아, 공부하라고? 네, 공부하세요. 그래, 공부. 근데 제가 이제 약속을 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딜도 심은 거예요? 네. 딜을 심었어? 네. 대단하다. 지켰다. 오Je한 가ftig 인식 한글자막 by 한효정